네? 내 앞에서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저 친구? 나 기분 나빠 퇴 두 개나 여섯 개밖에 없는데? 나이스 47번 좀 더 높은 것 같아 잡자 블루팡님 별풍선 10개 감싸 99번 300개 미션 변경해도 되나요? 이건 로봇 같은데? 왜 이렇게 조용하죠? 무섭게 하필 이 집입니다 발소리난다 아깝다 이거 잡았으면 개멋있었는데 아깝다 제일 무서운 곳에다가 까놓고 와 미친거 아니야? 와 이걸 그냥 파크를 해버리네 조끼 얘 조끼가 남아지려나? 조끼 하나만 이거 빠지잖아 그렇지 뭐야 뭘 쏜거야? 뭐야 뭘 쏜거야? 81번 이랑 싸우던거 하나 더 있거든요 놀래라 아 나 집 아닌줄 알았는데 밟아 밟았네 얼마나 놀랬을까 차있나본데 뭐야 이거? 맛있어 맛있어 음? 음? 네? 내 앞에서 너무 내 앞에서 너무 나를 무시하는거 아니야? 저 친구 나 기분 나빠 퇴 아니 거기서 트럭도 아니고 툭 샤리 타고 그걸 후진을 저게 맞냐? 자연스러운 여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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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여포 아니야 뭐야 사람이야? 나 왜이렇게 이런거 잘 보냐 누가 보면 ESP 상주라 해야 되는데 진짜 왜 자꾸 이상한거 많나 어 이거 뭐야 이거 ESP 아닌거라고 어 너무 잘했어 혹시 ESP 아닌건 혹시 개 잘했어 개무서워 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근데 없어? 뭐야 저쪽 사람인데 나이스 나이스 뚝배기 가져와 아까 1분 넣을걸 야 아까 누가 나 1분 넣는거 말렸냐 헉 차 있어야겠다 이거 차 기름이 있나 근데 와 오늘 DMR이 왔는데 11번 보락니 아까 12번 동그라미 치더니 진짜 잡아버렸잖아 그 차 굴러가가지고 못찾겠다 했는데 영화처럼 아니 오늘 뭐야 이거 드라마야? 각볼없는 드라마 이거 맞냐 아니 아 이거 가자 종아리 없어서 안씁니다 못찾고 안엇 아니 올라올 수 있어 안엇 아니 올라올 수 있어 와 진짜 잘 쐈다 16킬인데 이건 셋 넷 베릴로 잡았는데요? 도핑하고 저기가 인인가? 이 돌이 인인가요? 다음을 계약하자 윤희 아니네? 저기 아닌데? 장본데? 아 아 아 아 무리 하시말자 무리 하시말자 나이스 와 이 새끼랬노 붓도 거의 없었던거 같은데 그치? 나이스 미쳤다 빙치콜 오늘 노래도 한다고 그랬는데 나이스 처음에 드라마 구석 리듬 나는 남의